이거 뭐야? 줄 쓴 거야, 이거? 못 파는 데인데. 아, 유명하죠. 오, 보셨어요? 네. 아, 그럼요. 아, 초콜릿 파이프 하는 데야? 음, 줄 성당한데, 안에? 네, 뭐요? 안에 줄이 꽤 돼. 줄을 서시오. 다계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줄 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 집 유명한 집이에요? 아, 설마. 네. 왜요? 괜찮아요? 그래. 이 집 맛있어요? 아, 맞아, 맛있어. 아, 잘생겼어. 어, 진짜 어떡해. 어, 진짜 어떡해. 아, 네. 아니, 맛있냐고 물어보잖아요. 아, 대박. 네, 맛있어요. 유명한 집이에요? 아, 맛있다고?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내 차례. 언니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유명한 게 이거였나? 네, 중파이요. 저 초코파이의 흰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맛있을까? 음, 달다. 초코렛도 되게 진한데? 음, 딸기잼이 들어있고 딸기잼도 들어가 있구나. 근데 안에 뭐 견과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아닌가? 호두. 호두. 호두 들어가 있구나. 초코파라도 진짜 마시멜로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. 이 생크림에 딸기잼은 견과류랑. 달긴 한데 난 좀 땡기는 단맛인 것 같아. 난 좀 땡기는 할 거야.